자성 청정심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지금 불교가 문제가 있는 게 기독교에서 하느님 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느님 믿어라, 하느님과 하나 되라 하는 그 하느님 성령짜리, 성부짜리건 하느님을 빼버리면요. 기독교가 성립을 못해요. 예수님이라는 성자도 하느님의 화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하느님이 빠지면 기독교가 힘을 못 쓰죠. 구원해 줄 수 없죠, 인류를. 불교에서 이 자성 청정심이 빠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황당하게도 불교에서는 자성 청정심을 부정하려는 논리가 만연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구원은 물 건너간 거죠. 자성 청정심 빼고 구원받겠다는 건요. 애고가 어떻게 잘해보면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고들끼리 어떻게 구원하거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 잘하면 애고도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자성 청정심 없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느님 빼고 구원 어떻게 우리 인간들끼리 좀 더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들끼리 룰을 정해요. 이 룰을 우리가 성취하면 구원이다. 그럼 바리세파예요. 하느님 빠지고 인간들끼리 놀면 바리세파입니다. 불교는 바리세파가 된 지 오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바리세파 공격하고 바리세파한테 잡혀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2000년 내려온 교회는 바리세파를 배우지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 않아요. 꼭 우리가 구양 믿어서 바리세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집착하면 바리세파예요. 성경에 글에 집착하면. 성경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반쪽짜리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말만 따르면 구원받겠네요. 그 논리면. 성령 안 받아도 말이 안 되죠. 성령 안 받으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라. 성령 안 받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에고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럼 불경도요. 견성 안 하고 자성청정심의 모든 곳에서 빛나는 자성청정심 없이. 그 빛이 없이 불경을 이해하겠다. 논리로. 논리로 이해해보겠다. 그래서 인가들끼리 약속하면 구원이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누가 더 빨리 달리냐로 경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라야 비행기인데 활주로에서 누가 빨리 달리는가. 시속 누가 더 많이 내는가로 경쟁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활주로에서 미치게 잘 달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와 너가 최고다. 그게 바리세포예요. 중간논이니 뭐 유식이니 다 체험 없이 떠들면 다 바리세포입니다. 어떤 체험이냐 영적 체험. 제 얘기가 아니라 초기 불경에 그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그 의식에는 지수화풍도 어떤 이원성도 오온도 거긴 없다. 그 무상한 일체의 무상한 것들은 거기 못 낀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단아라는 경에서 오직 열반만이 열받는 불생불멸의 세계라 거기는 어떤 지수화풍도 어떤 이원성도 없다.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를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세계가 없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계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떤 논리를 써봤자 그것도 무상한 논리인 거예요. 일체계고니까 현상계는 공식이 일체는 원래 고예요. 일체가 고인 현상계에서 우리가 별 짓거리를 다 해본들 다양한 고를 체험할 뿐이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일체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고요. 그럼 초월하면 어디냐. 자성청정심의 세계. 불교에서 자성청정심 빠지면 구원은 없다. 해탈은 없다. 이 정도로 아셔야 되고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요. 본성이 청정이라 어두워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이란 말은요. 그 스스로의 본성이 청정이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두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성이 자성이라는 건 불변의 본성인데 불변의 본성이 청정이래요. 무서운 자리 아닙니까? 부처님 얘기하신 그거잖아요. 모든 곳에서 빛난 의식이라고. 그러면 그 의식은 절대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그 빛나는 의식이라는 건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의 독자적인 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성청정심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중에 이미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변의 실체가 없대요. 형성되지 않았다는 건 인연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말도요. 어떤 조작되거나 형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태어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연기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연기에 안 걸리는 세계가 있다고 부처님 얘기하셨는데 연기법만이 진실이고 연기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주장하면요. 부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느낌 오시죠?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공격합니다. 막 저를 욕하면 오히려 저는 부처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고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부처님 무시하지 마. 부처님 힌두교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 정도 내용이에요. 본인들이 모르니까 당당합니다. 모르면 당당해요. 설마 자기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은 석각들이 틀렸을까? 틀려도 웬만큼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막아버릴 정도로 틀린 거예요. 해탈을 막아버릴 정도로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면 그분들 지금 탐진치 벗어나 있어야 돼요. 다 의미 없는 소리인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처님한테 지금 시대에 누가 학생이 가서 우리 교수님이요. 자성청정심 그거 가짜라던데 부처님 그 말씀 맞습니까? 옛날에 힌두교인한테 배워서 힌두교 교리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처님이 이 말만 해요. 교리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그 스승이 탐진치 있더냐? 스승이 탐진치 없으면 맞는 말이고 스승이 탐진치 있으면 잘못된 말이다. 스승을 관찰해 봐라. 스승이 탐진치에 빠져 있더냐?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더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더냐? 안 받았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이 해탈했더냐? 그럼 그 말이 맞을 거다. 스승 해탈 못했냐? 그럼 그 말은 신경 쓰지 마. 부처님은 교리 갖고 안 따져요. 그 사람이 해탈했냐? 안 했냐를 물어봐요. 알아 아니더냐? 아니더냐를 물어봐요. 지금 그런 거 다 어디 가버리고 내가 교학에 밝지 글에 밝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불교를 연구해서 내가 불교 학자다. 불교의 석학이다. 고승이다. 어쩌다 또 승복 입어서 고승이다. 이러고 계시는 게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부처님이 지금 이걸 못 보시니까 망정인지 보셨으면 새로 아마 교단 만드셨을 겁니다. 그쵸? 그 당시에도 새로 교단 만드신 거잖아요. 기존의 힌두교단들도 많았어요. 쟁쟁한. 저기 다 진리가 아니다 해서 새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시면 어떨까요? 지구에 오시면 새로 만드실걸요? 저기는 왔더니 신종 바리세파가 후적패랑 싸우다 갔더니 신적패가 등장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차피 거기 타협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처님은 왜 타협 못하는지 아세요? 그거 좀 타협하고 어차피 당신 제자들인데 좀 안아주세요. 안고 사진 찍읍시다 하면 얼굴 썩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구원시키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해탈에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을 막는 거는 적이에요.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은 적이에요. 꺼져라 사타나 이럴 겁니다. 예수님. 부처님도요. 아무리 자비로운 분도요. 해탈시키려고 왔는데 삼독을 먹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탐진 침막 삼독주를 먹이고 있으면 식겁하죠. 부처님. 그것도 내 제자들이 나를 팔면서 내 가르침을 팔면서 삼독주를 먹이고 있다? 돌아버릴 일이죠. 부처님도 화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드린 게요. 심각하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다. 어떻게 자성청정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가능하냐. 저는 그럼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럼 자성청정심 부정하고 탐진치 없애보시라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탐진치 없는 그 자리인 자성청정심 열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함으로써 탐진치로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요거 빼고 탐진치를 어떻게 없앤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겠다는 게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없애야겠다는 게 도적을 없애려고 도적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이건 사채 쓰는 겁니다. 도적한테 돈 뺏겨서 이쪽에서 또 빌려다가 갚겠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보겠다는 게 이미 탐진치인데 어떻게 없애겠냐고요. 원래 탐진치가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까 그 말씀이 내가 그 세계가 없다면 탈출하자는 말도 안 했을 것이다. 다행히 요행이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만 하면 된다. 탈출하자.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 과거 몰라해라 미래 몰라해라 현재도 몰라해버리면 바로 접속해서 이 존재의 피안 저 너머의 세계 열반에 접속해버리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벗어나야지 무상고 무아랑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무상을 꺾어놓겠다. 고를 꺾어놓겠다. 고의 세계를 낙으로 바꿔놓겠다. 여기서 의지로. 그럼 그게 탐진치예요. 좀 느낌 오시죠. 이래저래 계속 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명확히 하시면 어디에도 현혹되시지 않고 진짜 무소의 뿔처럼 진리를 향해 정진하실 겁니다. 진리와 함께 늘. 이미 진리지만 더 진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이미 서 있는 데가 진리가 아니면요. 심각해집니다. 더 나아갈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이유가 본인들은 본인들은 그래도 용수보살이 제2의 석가라는 분인데 이분이 써 놓은 글만 계속 보면서 연구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해탈하지 않을까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탐진치의 없앤다는 거 생각도 못하지만 진리의 말씀만 계속 따르다 보면 난 언젠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게 전세계 종교들이 지금 다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길 잃은 거예요.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 어떻게 해 논리로 무장해가지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뻔한데 50보 100보인데 내 의지력으로 내 머리로 내 의지력으로 돌파해보겠다는 말로야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죠. 근데 그건 하느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하느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다 그것도 자기 탐진치입니다. 자기 망상이죠.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니까요. 하느님한테 맡기질 않고 참나에다 맡기질 않고 내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탐진치의 극치입니다. 이 우주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치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해놓고는 난 이리 가면 될 것 같다. 이게 내 우주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탐욕. 안 되면 막 안 될까 봐 불안하고 화나고 막 좌절하고 이 모든 게 분노입니다. 진. 탐진치로 우주를 완전히 자기 우주를 싹 인테리어 해놓고는 그 안에 살면서 그래도 말씀만 붙잡고 경전만 붙잡고 내가 가다 보면 언젠가 구원 받겠지. 해탈을 얻겠지. 얼마나 이게 참담한 지경입니까. 여기 빠지지 마시라고. 여기에 이 우주에 이러면 이게 스스로를 자기를 폐쇄해 버린 거예요. 이게 자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흑화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보려면 빛이 조여야 돼요. 조명이라고 하죠. 빛. 빛 받는 게요. 중세 수도사들도 도노 점수 해탈하자는 이론이요. 불교나 수도사들이랑 똑같아요. 그분들도 처음에는요. 내 우주가 너무 더러우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좀 치우자. 그게 정화라 그래요. 생각감정호감을 좀 정화시켜요. 하지만 자기가 정화시켜서 끝낸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정화도 하늘이 도와야 되고요. 그런데 정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도우시고 그러다가 뭐가 와야 되냐면 조명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는 성령 받으려는 준비 정도예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이게 도노 이전의 점수에 해당되죠. 불교로 치면 그 다음 도노를 해야 돼요. 참나의 빛 자성청정심의 빛을 받아야 되듯이 기독교도 성령의 빛 받아야 돼요. 그게 정화 다음에 조명입니다. 조명 빛이 쏴준다고 조명 그 빛을 받아 밝아집니다. 그 다음 일치 그 빛과 하나가 돼요. 성령과 일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노 해가지고 점수한 다음에 안주하는 도노 돈수에 들어가는 거죠. 딱 합치되는 단계 더 닦을 것도 더 깨달을 것도 없다 해서 도노 돈수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도노 돈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도노 점수 도노죠 다시 근데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오 점수 증오 이해가 앞선 깨달음에서 더 닦아갔더니 딱 하나가 됐다. 증득한 완전히 하나가 된 깨달음에서 딱 이게 불교랑 기독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수도사들이요. 사막에 가서 토굴 속에서 다 앉아서 수련할 때 이거만 했어요. 정화 조명 일치 그래서 내 생각감 정호감 탐진치를 조금이라도 다스리려고 노력하다가 하느님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조명 성령과 하나가 돼요. 성령을 먼저 체험해요. 일별해요. 시부도로 치면 소를 발견해요. 성령의 빛을 받아요. 확실히 소를 내 것으로 해요. 그게 이제 일치 정화 조명 일치 고객 수행의 단계를 대표합니다. 수도사들의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할게요 이 말 애초에 플로티뉴스가 심플라톤주의 창시자 심플라톤주의에서 가져온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것도 이미 기독교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사양철학 기독교 불교 지금 다 하나 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자꾸 모으다 보면 탐진치를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정화시키다 보면 내 힘으로는 그게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고 견성해야 되고 견성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딱 참나랑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처럼 하나 되려면 또 있죠? 일치라는 건 안주인데 안주해도요. 북이 안주를 해도 백만장자가 있고 억만장자가 있잖아요. 레벨과 달라요. 그러니까 또 그 일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제 다를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경지는 또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내가 참나랑 일치했다고 해도 또 이제 그게 이제 몇 지보살이냐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점이 그런 뭐 레벨 얘기는 다음에 해도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다 인간의 애고의 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성청정심도 인정 못하는 불교가 어떻게 해탈을 시키겠어요. 그럼 그 지금 저기 기득권 선생님들은 뭘 바라는 걸까요. 본인도 해탈 못했고 중생도 해탈시킬 답이 없는데 부처님과 불경 불법승 중에 불법권이 팔아가지고 지금 장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고민은 신자들 주는 거 시주 그렇죠. 시주 주는 거 이게 걱정이지 아 우리 절은 왜 이렇게 견성자가 안 나올까 이거 걱정할까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은 제가 진짜 존경하겠습니다. 우리 절에 왜 해탈자가 안 나오지. 원래 이거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절에 자꾸 이게 신자가 주네. 심지어 출가자도 줄고 다 줄고 있어요. 이거 걱정합니다. 또 절 잘 되네. 돈이 많이 들어도 잘 되는 거예요. 절이. 우리 절은 몇백억씩 1년에 몇백억씩 들어와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버티는 힘이 11조죠. 달콤하지 않나요? 저도 여기서 11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학당에다가 아 학당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께 아니었던 거예요. 참나한테 바쳐야죠. 저는 이제 그걸 정리할 뿐이지 관리할 뿐이지 참나한테 바치셔야죠. 10분의 1은 자 이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버티는 건데 지금까지 11조로 11조 포기 못하죠. 그럼 그게 잘 들어오면 잘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죠. 원래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지경이 있더라도요. 답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고 부처님이 다시 오면 뭘 하고 할까요? 성령 받아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을 네가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조명을 받아야지 그 빛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네 힘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면 조명이 왜 필요하고 그렇죠? 일치가 왜 필요해요? 그냥 혼자 끝없이 정함한 너가 혼자 정화시켜서 구원받으면 되죠. 내 생으로 정화시키면 되죠. 내 마음. 똑같아요. 불교도 스님들 중에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 다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견성이 필요 없어지죠. 부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했을까요? 그 세계가 없었다면 내가 탈출하자는 말도 안 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약하게. 너의 의지의 힘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꼭 구원받으시고 해탈하시려면 무조건 참나 만나세요. 힌두견이 하고 욕해도 참나 만나세요. 힌두견이 하고 욕하는 사람이 해탈할까요? 참나 만난 사람이 해탈할까요? 너무 자명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관찰해보면 알아요. 참나 만난 사람이 탐진치가 더 적을까요? 참나 안 만나고 경전 달달 외우면서 필사하면서 자기 애고로 부처대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탐진치가 더 정화되어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더 나을까요? 안 받고 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을까요? 이 소리죠. 전 세계적으로 참나 하느님 안 만나고는 인류가 애고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꼭 하느님 안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애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파들이 바리세파로 욕먹던 사람들인데 옛날 성자들한테 욕먹던 파예요. 왜 그 패거리를 따라가시냐고요. 아무리 욕먹어도 하느님 만나보세요. 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